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보는 성적으로 가장 매력을 느끼는 여자의 신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남자가 보는 여자의 성적으로 가장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 사실 이거는 심리학의 연구 결과라기 보다는 언론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일단 가장 높이 보는 게 어디냐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라인이 35%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가장 많이 매력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위가 가슴이나 배가 30%였어요 그래서 가슴이나 배 그리고 허리부터 엉덩이 이런 라인들을 가장 많이 봤고요 3위가 팔다리 그러니까 얇은 팔다리라든지 손목이라든지 팔목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얼굴이 10%였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얼굴보다는 섹시한 몸매 쪽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4% 였고요 그리고 손과 발이 2% 였습니다 외모에 대한 섹스 어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중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중치 그래서 어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의 그런 좀 더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는 부위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